이 동네에 있는 버블티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손 안에 보여주고 싶은데 안 보여. 너무 맛있어. 나 진짜 봉찬도 팔 너무 질겨서 앉아가는데 따뜻한 걸로 시키니까 진짜 맛있어. 짐 검사. 엥? 갑자기? 하나도 없어 모르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노래도 혼자서. 이거 쓸데없이 게으려워. 잉 잉 잉 포킹. 청룡열차도 있고. 완전 큰데? 우와. 하나당 하나. 찾았다.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악사다. 눈사람. 개웃김기. 진짜 잉어랑 금붕어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잉어랑 금붕어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개국가? 인도. 인도. 이슬.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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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이거 완전 이쁜 것 같아. 대박. 난 물고기는 싫지만 물에 있는 곳은 좋아. 나의 운동신경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셀카보면 세워둘 수가 없고 세워둬도 사람들이 하도 쳐다봐가지고 삼각대로 세워두고 혼자 사진 찍는데 맞아 할아버지 세명이 와가지고 옆에서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구경해가지고 그냥 찍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개 망했어 아 근데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아까 옆에 앉아서 사진 찍어주신 할아버지가 또 앉아계셔서 인사했다 오 멋있다 나 이런데는 눈 잘 볼 수 있게 안보더라도 일단 가야해 문길 뭐 그리고 배 이제 안아파 살았다 여깄다 전시회관 안으로 고거스잉 아무도 없네 무든 용 Polish 연기 진짜 되기가 힘들었네 유성 克ues 남 Jean 日 제 이 층도 있나? 이 층도 진짜 다가가 진짜 이렇게 너무 무섭고 나가야 돼 그래서 어서 빨리빨리 돌아가는 중 나는 잘하나라 머리머리 대기 싫어 진짜 혼자 타는 게 있어 진짜 혼자 타는 게 있어 하나 둘 셋 날씨가 아주 의심연스럽다 개발지 쇼핑크 진짜 오염 남겼네 미니 국수를 시켰는데 미니가 먹다먹어 입맛 왜 이렇게 다 맛있지? 중국인인가? 미니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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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잘 어울렸어 내일 아찔밥으로 먹으면 되겠지? 딱 반틈만 먹어야지 아니 진짜 반투만 먹을라 했는데 이게 안 쪼개져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그거 딱따라 때 먹어야 될 거 같아 솔직히 너무 배부른데 이제 어떻게 굶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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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굶자